아주 고상하신 분이시에요. 여기 안보이시나봐요. 바로 옆에 제 옆에 서 계십니다. 앞에 분한테 가르셔가지고 안보이는거에요.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어요. 안녕하세요.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에서 온 고현식입니다. 청원군 어디요? 남일면 은행리요. 남일면에서 오셨어요. 현재 무슨 일을 하세요? 청주가 직지의 고장이잖아요. 저도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. 인쇄 쪽에? 아 인쇄 쪽에서 일을 하시는구나. 알겠습니다. 인쇄 쪽에서 일을 하시구요. 저기요. 자 그러면 우리 고현숙님을 모셨는데요. 인쇄 쪽이라면 요번에 달력 이런것도 합니까? 달력 아니구요. 달력도 하지만 책자를 주로 하고 있구요. 어떤거에요? 책장 책이요? 네. 광고공서나 아니면 학교 대학교 네. 교과서 뭐 이런 책이요? 교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책을 주로 편찬하시는 데에서 직접 지필을 하시는 겁니까? 인쇄 쪽입니까? 네. 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을 담당하시는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새로운 도전자분 도전곡은 뭡니까? 장윤정님의 애가타 아 오 이 노래 쉽지 않은데 이 노래가 어려워요. 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원키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. 자 준비를 해보겠는데요. 자 같이 오신 분이 오늘 누구십니까?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. 아 동생분하고 오늘 첫 데이트에요. 네? 첫 데이트 첫 데이트요? 네. 이게 뭔 소리에요? 둘이 만나기에는 처음이에요.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네. 네. 오늘 처음으로 편안하게 두 분이 오셨어요. 그죠? 네. 오늘 너무 좋은 데 데리고 와서 네. 옛날 생각도 나고 네.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그러면 애가타 갑니다. 네. 네. もし segur transmitите 풍요 conscious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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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가 탈 맘이 너무 아파서 애가 탈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해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가 탈 맘이 너무 아파서 애가 탈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해가 타도록 이렇게 해가 타도록 아니 이쪽 분들은 아까 금촌동 할 땐 또 금촌동 편이고 지금 남인면 하니까 또 남인면 편이야 어떻게 아니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편하게 통과가 또 올라왔어요 오늘 통과 많이 되시네 날씨가 다른데요 날씨가 다른데요